9월 7일에 발생한 14호 태풍 찬투는 11일에 대만 타이페이 해상 부근으로 이동하였으며 13일에는 중국 상하이 부근에 진입을 하였고 16일 오후 3시까지 중국 상하이 동쪽 해상 부근까지 북상을 했었습니다. 이후 16일에 서귀포 부근으로 북상하여서 17일 오전 9시에 서귀포 동남동쪽 약 50km 부근의 해상까지 왔습니다. 이후 다행히도 태풍이 일본 쪽으로 방향을 우회전하였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 14호 태풍 찬투로 인하여 다들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요. 다행히도 9월 16일에 태풍이 진로를 한반도가 아닌 일본으로 틀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반도 남해안은 태풍의 간접 영향권 안에 있으며 제주도와 제주도 전해상 그리고 남해 동부 등에는 태풍특보가 발효되었습니다. 17일에는 서해남부 해상 그리고 내일 18일에는 남해상과 동해상 남부까지 태풍특보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17일까지 제주도에는 최대 순간풍속이 시속 145km가 예상되고 경상권 동해안 지역과 남해안은 시속 110km 그리고 남부지방은 시속 90km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강한 바람으로 인하여 피해가 안 생기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에는 한라산까지 포함하면 누적 강수량이 최대 700m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태풍의 이후의 예상 경로는 대한해업을 지나서 일본 야마구치연으로 상륙한 후에 히로시마 북쪽을 통과하여 오사카 북쪽을 통과한 후에 와카야마 현을 거쳐서 나가야를 통과하여 시즈오카 현을 거쳐서 일본 도쿄를 통과한 후에 일본 지바현 조시시를 통과하면서 일본 동해상으로 빠질 것으로 보이며 일본은 온대 저기압이라고 하더라도 엄청난 폭으로 인하여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15호 태풍 냄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을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기상청이 하였습니다. 이 15호 태풍 냄무가 만약에 발생을 하게 되면 중국에 큰 피해를 줄 확률이 높습니다. 중국은 이번 14호 태풍 찬투로 인하여 누적 강수량이 900mL의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